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2년 3차 세례입교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시는 세례자 또 입교자 분들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시선,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의 스승이자 또 성경 박사였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어두운 밤,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던 니고데모는 이 말들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의 대화가 이어진 후에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니고데모도 잘 알고 있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잘 알고 있지만 이 두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비교적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 위대한 말씀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니고데모에게 이 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니고데모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세상을 향하여 또 그 세상을 위하여 보내신 독생자에 대하여 그리고 멸망과 영생에 대하여 새로운 시선을 갖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바람으로 전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세례와 입교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보게 하시는 새로운 시선이 열리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첫째로 세상을 향한 새로운 시선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향한 새로운 시선이 필요합니다 니고데모는 그 누구보다 성경에 해박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나이 많은 자신이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유대인의 스승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에게 영적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지구가 평평한 판과 같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나름 과학적인 사고였습니다 만일 지구가 구형이라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주공간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고대인들은 열이 나거나 병이 생길 때마다 주술을 통해 종교적 의식을 통해 또 병을 내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중력의 존재가 과학으로 입증이 되고 더 멀리서 지구를 볼 수 있는 기술이 생겨나게 되면서 평평한 판과 같은 지구는 이전에 틀을 깨고 공 모양의 구형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또 시간이 지나 그 모든 병의 원인이 보이지 않는 세균과 바이러스였다는 것이 의학적인 발전을 통해 드러났을 때 모든 사람들은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구의 모습을 확인하기 전에도 바이러스와 세균의 존재를 확인하기 전에도 이미 그것들은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큰 세상을 바라보는 거시적인 시야가 또 작은 세상을 바라보는 미시적인 시야가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열심히 설명하고 계시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존재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바람이 불 때 그 소리는 들려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직 영적인 눈을 떠야 보이는 세상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이러한 눈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이 저녁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도 같은 기대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사랑하셨던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세례와 입교는 그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첫 걸음과 같은 귀한 결단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특별히 세례와 입교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이러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향한 새로운 시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새로운 시선이 필요합니다 니고데모는 밤 늦은 시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방문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지긋한 니고데모에 비해 예수님은 사회적인 지위도 없는 젊은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의 비범함을 그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고 예수님의 표적에는 놀라운 능력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니고데모는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라비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될 수 없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엘리아라고 합니다 또 예레미아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는 세례요한과 같은 선포를 하셨기에 또 엘리아와 같은 큰 능력의 표적을 보이셨기에 예레미아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 흘리시면서 기도하셨기에 예수님은 분명 그들과 닮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부족한 설명들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그분은 라비오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이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했던 니고데모는 그 고백을 예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아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특별히 세례와 입교를 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와 입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시고 새로운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과 구원을 향한 새로운 시선이 필요합니다 심판과 구원을 향한 새로운 시선이 필요합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제가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 단언할 수 있는 한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모두는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죽음을 향해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두렵고 그것을 부정하고 싶기에 자꾸만 덮어두고 생각에서 떨쳐내면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죽음이라는 사건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점에서 인간의 가장 큰 실패이며 동시에 가장 큰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죽음과 심판에 대한 전혀 다른 새로운 시선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이름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가장 큰 실패이며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자들 즉 세례를 통해 거듭난 자들에게는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며 실패도 아니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는 거듭난 자들에게는 죽음은 본양에서의 새로운 삶의 첫 시작이며 심판의 날은 은혜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고 심판과 영생에 대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세례와 입교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 이제는 이전의 삶을 모두 버리시고 새로운 시선을 가지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새로운 시선은 새로운 삶을 그려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이 영적인 새로운 시선을 다 소유하시고 멋지고 아름다운 새로운 삶을 그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과 심령에 새기며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심판과 영생에 대하여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선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거듭난 그 영적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요로운 새로운 삶으로 그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세례와 입교를 받음으로 그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권석들 위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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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